양꼬치 짤 한번 퍼포먼스 실제로 볼 수가 있습니까? 아 네네네 오빠 오늘 양꼬치 먹으러 갈 거예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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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매력적이네 오우! 오우! 아 뭔가 이 자리를 빌어서 캡쳐를 찍어주신 분에게 너무 감사하다고 아 진짜 온라인에서 난리가 났어 오우! 그룹명이 완전 상남자잖아요 무대 위의 날의 무대 위의 모습 봤어요? 오우 완전 짐승돌이잖아요 찢어놓잖아요 무대를 네 근데 본인은 살면서 평생 화를 내본 적이 없다 어느 정도냐면 화를 어떻게 내는지도 잘 모르겠는 약간 그 정도 오오! 짱! 네 제가 션우 형을 좀 아는데 약간 의견이 없어요 그냥 항상 이렇게 있으면 그냥 이렇게 열심히 하잖아 약간 한 발짝 뒤에 항상 그래서 항상 이렇게 시켜놓으면 음 뭐 그래 그럼 본인의 의견을 얘기를 절대 안 해? 네 뭐든지 약간 그 회사 의견 상대방의 의견에 다 맞추는 편이에요 어... 지금 화를 안 내는 션우 화를 어떻게 안 내지? 그러니까 여기 한번 보고 싶은데 근데 사실 여기 와서 언행 불일치 안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많죠 보이다 그랬죠 이제 한번 잠시 후에 확인을 해보겠고요 이거 뭐야 이거 저게 집 나간 며느리도 뭐라고 된다나? 그거는 저어 와 이거 너무 안 들린다 잠깐만 아이 너무 피의 웃음 소리 나왔고요 이야 점점 문제가 없어졌어 가위 눌렸을 때 들린들인데 말이 안 돼서 그러는데 셔누 보니까 셔누가 좀 이렇게 됐구나 셔누 됐구나 형 같은 completion 오 이야 슈파를 날렸어 슈파를 날렸어 첫 번째 줄 못 듣고 이제 와서 이냠냠냠 널 보기 힘들다고 슈파를 날렸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와서 이냠냠냠 이 년냠냠 비슷하게 제거 보여주세요 자, 저는 그냥 힘들다고 주파찌찜 뭐 힘들다고 주파찌찜 뭐 주파찌찜요? 주파찌찜이요? 어, 아니 그렇게 들렸어 힘들다고 주파찌찜, 주파찌찜 아, 주파찌찜 힘들다고 주파까지가 그럼 주파가 뭐가 지금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다고 주파 있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힘들다고 주파 저도, 아니요, 피오 좀 느낌받아야 될 것 같고 피오 먼저 갈게, 피오! 피오 맞으면, 오픈! 슈퍼아이돌, 뭐 새로 들어가는 프로그램이에요? 슈퍼아이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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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문세윤 씨 파스파 네, 빨리 빨리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픈! 하나같이인가 봐요? 다같이 파가지고 그러는데 주판 못했어 주판 못했어 주판 못했어 주판이요? 주판 못했어 계산하고 무산하고 비슷하잖아 주판 날렸어 그러네 저도 죽을 뻔했어 아, 죽을 뻔했어 주판 못했어 주판 못했어 주판 못했어 이제 마지막 한 분의 바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준비됐죠? 네 오늘 마지막이에요 저는 좀 빨리 좀 부탁할게요 아니아니 오픈! 네, 저는 그냥 너의 속이 너의 속이 너의 속이 뜨기 속은 너 이게 보니까 우리 나레 씨 돌아보겠어 뜨기 속은 너 돌아보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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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뜨기 속은 너 비슷하잖아 자, 지금 이렇게 되면 한 글자 차이로 아마 원샷이 갈릴 것 같은데 혹시 모르는 날인데 그렇지, 혹시 몰라요 지금은 몰라요 쓴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원샷 메시지 쓰는 법을 동현 씨가 알려주고 있습니다 원샷을 가장 못 받은 동현 씨가 메시지만 지금 한 13장 되죠? 거의 몇 장 안 남아서 새 거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메시지 네, 4장밖에 안 남았어요 자, 원샷 보여 주세요 2위는 무조건 난데? 진짜 츄파티찌고 2위 한다고? 2위 나래입니다! 아~! 2위 나래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장어 아닐까. 왜냐하면 너무 긴 시간을 쌈을 보여줬다. 장어는 잘 안 드시잖아요. 스테미너에 좋다고 해서 밥 먹어요. 물! 바이오풀고? 물! 셔노도 장어 좋아요? 아 그럼요. 많이 먹어야 돼요? 어때요? 아 뭐 그렇게 많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그냥 맛으로, 맛으로. 맛으로, 맛으로. 그냥 딱 각종 약만. 바이오 불구. 바이오 불구. 왜냐하면 기름지기 때문에 많이 먹으면 탈 날 수도 있어요. 그럼 뭐 결정하시죠. 저는 심지어 어제 장어를 먹었거든요. 어? 먹었어요. 어 그럼 좀 이따 밥 먹으면 되겠네요. 밥 먹으면 되겠네요. 많이 먹어야 돼요? 많이 먹어야 돼요, 저는. 공식 발표입니다. 난 장어 많이 먹어야 돼. 어, 공식 발표. 천우랑 로다 씨가 정해주세요. 장어냐 밴딩이냐. 장어냐 밴딩이냐. 저는 많이 유출을 한 것 같아서 여기에 힌트를 쓰는 게 어떨까. 아예 몰아가자, 이쪽으로. 장어는 뭐 거울불구. 오늘 아주 좋은 거 배워갔습니다. 다 배우네. 좋은 거 배워가요. 그러면 셔노도 1차 시도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고의 남자 셔노. 자, 이대로 갑니까? 글자 수는 정확하죠? 셔노 불러. 주세요. 하나같이 내게 지친다고 널 보기 힘들다고 추방 당했어. 어휴, 웃음이 절로 나오는 레벨. 고진도 아닌 것 같은데. 고진도 아닌 것 같은데. 결국은 보영. 주세요. 결국은. 바로 실패. 바로 실패. 보영. 보영. 이렇게 나갔어요. 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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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정으로 들어서. 결정이 아니고 걱정. 결정. 근데 일단 지금 돌보기는 확실한 거예요. 돌보기는. 돌보기는. 그런 거 있어요? 다른 거로 들렸어? 얘기해도 돼요. 얘기해 줘야 돼. 널보기라고 들렸는데. 일단 돌보기인 것 같으니까 갈게요. 갈게요. 약간 화난 것 같아. 약간 화가 났는데. 화를 어떻게 내는지도 잘 모르겠는. 그 정도. 상대방의 의견에 다 맞추는 편이에요. 돌보기는 맞아요? 돌보기는 맞아요. 돌보기는. 제가 들었어요, 돌보기는. 들었어요, 감독님. 내 마음은 있는데 니들 의견에 따르겠다고. 지금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딴 얘기인데. 두고 보자. 돌보기는 확실한 거예요. 딱 나오자. 화보가 많이 났네. 인생 처음으로. 현우 씨 인생 처음으로 화를 내셨네. 끝으로 자기 표현을 잘 안 하시는 우리 셔누은 굳이 한 글자 바꾸자면. 저는 나도 나로 듣고 했는데 국어를 잘 못 해가지고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잘 모르겠어요. 을이 말이 좀 되는지 안 되는지. 말이 되는 거 있죠. 말은 되는데. 나 같은 별종을. 말은 되는데. 너무 어렵지 않아? 의견이 없어. 나는 근데 왜냐면. 의견이 없어. 나 의견 없고. 이거 하면 이게 맞다고. 나는 결정 을일 것 같아. 의견이 없는 게 아니고 그냥 못하는 사람이야. 아니 왜 또 말씀을 그렇게 해서. 여성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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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지 말고. 느낌이 싸우지 말고. 야 피오야 노래 불러라. 자 피오. 과연 피오가 잡은 을이 맞을지 한 글자 불러주세요. 하나같이 나가 든별종을 돌보기 힘들다고 출방당했어. 완전 다르다. 과연 결과는 어떻게 됐지. 아 맛있어. 제발해. 제발해. 화면으로 보여드린다. 제발. 여기서 또 너 나오면 완전히 역적되고. 나냐 너냐. 보여 주세요. 양념 좀 먹어봅시다. 제발. 나가.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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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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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스트코이 여성팀쌀군발을 해야 돼요. 벌점 시작되기는 했지만 해제리가... 날의 식당 갑니다. 그런데 처음 먹어봐야 돼. 인삼만 먹었어, 덩어리. 잠깐만요. 타이밍을 못 맞춰서 같이 먹으려고 그랬는데. 젓가락이 꽤 있었어서 인삼만 먹었어. 인삼만 한 뭉치를. 입맛이 돌아오는 게. 입어보세요. 한 번 가요. 너무 맛있다. 살 수 있으면 더 사먹고 싶다. 러브러브 커플. 러브러브 커플. 드라마에서 배역 이름이 나와요. 그럼 상대 배역의 이름을 맞추면 됩니다. 맞아, 맞아. 성춘향 나오면 이몽룡. 맞아, 맞아. 근데 뭐 드라마, 영화. 만화도 있어. 뽀빠이 한 번 올리고 이렇게. 알을 수도 있어요. 아니요, 맞아요. 드라마, 영화, 만화. 웹툰까지 포함. 웹툰까지? 예. 사실 동혜연이는 완전 이쪽은 모르는데. 근데 물어보니까 파리혜연이 마지막으로 또 봤다고 해가지고. 파리혜연이. 파리혜연. 박신양 선배님이랑 그리고 풀하우스. 파리혜연이. 마지막 드라마. 고등학교 때마다. 10년 더 됐어. 기억나는 게 고개가 마지노선이야. 두 번째. 성의 기억이 안 나. 어, 문제. 주세요. 박연규. 빠르, 빠르. 나네. 박미선. 박미선. 실패. 자, 실패. 박연규. 어, 빨랐어요. 선우 형료. 네? 선우 형료. 선우 형료는. 선우 형료는. 선우 형료는. 선우 형료? 할머니 장모님. 장모님. 엄마. 실패. 세윤. 오미선. 오미선. 오미선이지. 정답. 오미선 정답입니다. 사실 오지명이니까. 그렇죠. 오지명의 오. 지금 봐, 진짜. 아유, 와이프가 오 씨 아니야. 오지명 씨의 따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네. 오미선입니다, 오미선. 오미선. 아, 진짜 그걸 몰라니까. 박연규 신혼도. 아름다운 줄 알았어. 여기서. 루나, 화이팅. 어? 오는 나오면 구름이 그린 달빛? 저거인데. 이름이 뭐야? 보검이, 보검이. 이름이 뭐야? 보검이 이름이 뭐야? 드라마가 뭐예요? 구름이 그린 달빛. 구름이? 구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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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름이? 구름이네, 구름이. 구름이 아니야, 구름이. 구름이. 동현. 박구름? 박구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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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구름이. 그렇게 계속 뭘 해? 샤누. 샤누. 구름이. 구름이. 달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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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이 가리고. 신이 룰림픽이야. 신도면 뽑았어요. 달빛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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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패. 그러니까요. 너무 실례적인 거 아니야? 루다. 박보검 선배님 역할이 왕이죠? 그러면 보통 왕은 이씨란 말이죠. 왔다. 그러면. 왔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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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환. 이환. 한 글자 성공. 실패. 외자. 그래, 외자의 이씨라고. 왕은. 이씨의 외자. 다 대봐야 돼요. 다 대봐야 돼요. 3개 남았습니다. 3개 남았습니다. 던져. 2호. 2호. 실패. 천호. 2. 2. 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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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이색. 이찬. 이색. 제가 뭐 성인, 제가 새끼를 보기는 한데. 이색. 이색. 자, 실패. 야, 굳이 이색. 이색! 저랑 성이 같네요, 이색! 저도 쉐키로 부린데! 이색! 다 던져야 돼, 여러분! 이영! 이영? 어? 초성은 맞아요! 퓨! 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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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치! 영어로는? 이영! 정답! 이영! 이영! 현우! 현 씨예요? 지금 계속 현 씨라고! 여보세요! 현! 주! 호! 가운데는? 지훈이라고? 동현! 현지훈! 네? 현지훈! 현지훈! 실패! 천호! 천호! 현... 현... 지... 훈! 했잖아! 제발! 현촌 했잖아! 두 개! 두 개 남았어요, 두 개! 두 개 남았어요! 현... 지... 누다! 현... 형! 실패! 현... 진... 훈! 내가 하려고 한 거 다 틀리고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한 거 다 틀리고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한 거 다 틀리고 있어요! 누다! 현 진한! 한 실패! 한... 한 쪽은 비슷해요! 한 쪽은 비슷해! 현우! 현 진... 훈! 천하! 현진헌 진흥 씨였어. 이야, 선호. 드디어 간식이에요, 선호가. 외우는지 알겠죠?